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수분포다각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도수분포다각형 앞에서 배웠던 히스토그램하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봅시다 도수분포다각형이라는 건 뭐냐면 히스토그램에서 양끝에 도수가 0인 계급을 하나씩 더 만들고 첫 번째가 이게 나오죠 양끝에 도수가 0인 계급을 하나씩 더 만들고 그 다음에 각 직사각형의 윗변의 중점을 선분으로 연결한 그래프 여기 나와있네요 오른쪽에 도수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 옆에다가 하나 더 만들고 점을 찍고 만들고 점을 찍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의 위에다가 점을 찍고 찍고 중간에다가 직사각형의 중간에 점을 찍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안에 색깔을 칠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색깔을 칠하지 않는다 색깔이 없다 뒤에서 나오는데 비교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는 방법 히스토그램의 각 직사각형 윗변의 중점에다가 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양끝에다가 양끝에 도수가 0인 계급이 더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 계급의 중점을 찍어줍니다 다 덮어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선분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잘 보면 여기 참고가 중요한데요 도수 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 넓이의 합이 같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기만 볼게요 여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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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아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점이 찍혀서 점이 찍혀서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하고 지금 도수 분포 다각형에서 넘어가는 이 부분하고 새롭게 들어간 이 부분이 같아요 선생님이 그림을 조금 정확하게 그리지 않아서 그런데 이 부분의 넓이하고 이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 부분의 넓이하고 이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넘어가는 부분은 여기로 들어오고 들어오고 그러면 결국에 넓이의 변화는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문제가 나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도수 분포 다각형의 넓이하고 히스토그램의 넓이는 똑같다 넓이의 변화는 없다 문제를 한번 풀어 볼까요 도수 분포 다각형을 먼저 그려 보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이렇게 키워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점을 찍고 중간에 점을 찍고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도 찍어라 했죠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 직선으로 전체 학생은 몇 명인가요 그러면 여기는 두 명 그죠 두 명 그 다음 여기는 네 명 여기는 여섯 명 그 다음에 여덟 명 그 다음에 일곱 명 세 명 여기는 0명이겠죠 0이니까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면 10 10 30이네요 30 덧셈을 할 때 10을 빨리빨리 만들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여기 8이죠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여기죠 여기 120에서 150 이렇게 되죠 자기주도 학습시간이 150 이상 180 미만 150 이상 180 미만 몇 명입니까 일곱 명이죠 일곱 명 쉽네요 도수분포 다각형 문제나 히스토그램 문제나 똑같죠 푸는 방식은 히스토그램 보고 풀어도 되고 도수분포 다각형 보고 풀어도 됩니다 그 다음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여기 도수분포표가 나와 있고요 도수분포표를 이용해서 일단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려 보겠습니다 히스토그램에 15에서 22 한 명 한 명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명 그 다음에 여덟 명 그 다음에 일곱 명 그 다음 55, 56이 여섯 명 여섯 명 여기인가요 그 다음 세 명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을 이렇게 칠해 주는 거죠 히스토그램은 색깔을 칠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려 보겠습니다 그럼 밑에다 하나 잡고 얘도 하나 잡고 중간에다 하나씩 잡아야 이렇게 정확히 중간에다 잡아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유투가 55점 이상인 선수 55점 55점 이상이니까 여기하고 여기죠 9명이죠 9명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냥 그래프 그릴 줄 알면 되고 그려진 그래프를 보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 연결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석하는 게 나오네요 옳은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가입별로 하세요 윤진의 반 학생은 35명이다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여기 여기 점이 중요하죠 여기가 한 명 여기 점은 3명 맞죠 한 명이 3명 그 다음에 여기는 4명 4명 여기는 2명 여기는 8명 여기는 7명 그 다음에 5명 그 다음 여기는 0명이죠 셀 필요 없죠 그러면 10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10 얘하고 얘를 했죠 그 다음에 10 30명이네요 30명 틀렸죠 30명인데 써 놓을게요 30 컴퓨터 씨를 이용한 시간이 90분 이상 150분 미만 그럼 90분에서 여기서 잘라요 이렇게 90분에서 어디까지 여기서 잘라요 이렇게 90분에서 150분까지 여기에 들어온 사람이 2명에 4명이 6명이죠 6명 맞네요 맞죠 이 사이에 들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사이에 들어온 사람이 4명에 2명 컴퓨터 씨를 이용한 사람이 3시간 이상인 사람 3시간 이상 3시간이면 몇 분이죠 60분 곱하기 3이니까 180분이죠 180분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 잘라가지고 이쪽이 있죠 7명에 5명 12명 12명 맞네요 맞죠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은 사람의 숫자가 제일 적은 데가 어디였나요 여기죠 여기 30에서 60 30 틀렸죠 0에서 30 이거는 무조건 여기죠 여기 0명이죠 0 여기 0이죠 의미가 없죠 이거는 도수 그 계급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려주기 위한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지 계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30에서 60이어야겠죠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아까 7이었죠 7 7이었고 맞나요 7 7명이 제일 높죠 그 다음에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은 제일 낮은 데가 1이었죠 1 이거에 도수의 차는 6이죠 틀렸네요 틀렸어요 도수가 가장 큰 계급과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의 도수는 7이고 1이니까 빼면 6이 되겠죠 틀렸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 10번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0은 의미가 없다 좌측의 0과 우측의 0은 의미가 없다 중간에 0이 나올 수는 있죠 그 다음 12번부터 16번까지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이 동아리 전체 학생수 그럼 여기는 0이죠 의미가 없다 했죠 좌측 0과 우측 0은 의미가 없습니다 채워주는 것 뿐이에요 여기가 5명 그 다음에 여기가 9명인가요 9명 그 다음에 여기가 8명 그 다음 10명 그 다음에 8명 이렇게 되죠 그러면 10에다가 얼마입니까 8이 16에다가 여기가 14인가요 그러면 20 30 40이네요 4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16곡 이상 16곡 이상이니까 16에서 이렇게 잘라서 이상 여기를 말하죠 10명에 8명 18명이 되네요 18명 그 다음 도수가 가장 큰 데는 여기죠 10이죠 10명인데죠 16에서 20 16에서 20 이렇게 하면 되겠고 도수가 가장 큰 계급과 10명이었죠 도수가 가장 큰 계급에 도수가 10명이었고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에 도수는 5명이었죠 맞죠 5 9 8 18이니까 빼면 5가 되겠죠 10 빼기 5니까 5가 됩니다 그 다음 넓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넓이 넓이는 16번은 다시 한번 지운 다음에 해 볼게요 이거의 넓이는 우리가 앞에서 뭐라 했냐면 히스토그램 넓이 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도수 분포 다각형 도수 분포 다각형의 넓이 하고 같다고 했습니다 왜 같냐면 들어가고 나간 데가 같아요 여기서 보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는 거 그림상에서 이해가 되죠 그리고 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넓이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넓이도 똑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넓이가 똑같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넓이가 똑같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는 걸 그림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수 분포 다각형은 이렇게 되죠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직사각형의 형태가 아니고 다각형의 형태이기 때문에 넓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이거의 넓이는 자 여기를 여기로 올려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얘를 여기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얘를 또 여기로 올려줘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로 올려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로 올려주면 이렇게 되고 해서 약간 이동을 해주면 자 번호를 매개 볼게요 1번이 1번으로 갔고요 2번이 2번으로 갔고요 3번이 3번으로 갔고 4번이 4번으로 갔고 5번이 안쪽에 있는 5번이 바깥쪽 5로 가고 안쪽에 있는 6번이 바깥쪽 6으로 간다면 결국에 이 넓이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도형이 이동을 했다면 이 넓이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토그램 넓이가 도수분포 다각형 넓이랑 똑같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물어본 것은 16번에서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를 물어봤는데 이런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히스토그램의 넓이와 똑같다는 걸 이용해서 히스토그램의 넓이를 결국에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얼마입니까 지금 간격이 4고 4 곱하기 아까 여기가 몇 명이었죠 아 또 잊어버렸네요 여기가 5명 5명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9명 그 다음에 8명 10명 8명에서 16명이고 여기 14명이니까 40명이였네요 40명 40을 곱해주면 되죠 이것은 이걸 한 줄로 세우면 됩니다 이 직사각형 위에다가 이 직사각형을 세우고 또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결국에는 여기 4 곱하기 총 40명에서 이 총 직사각형의 넓이가 한 줄의 직사각형으로 만들었다면 그 넓이가 160이 나옵니다 이거 앞에서 우리가 한번 배웠어요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넓이는 각각의 넓이를 구해서 더할 게 아니고 이 위에다 이걸 위에다 이런 식으로 붙여 가지고 직사각형 형태를 위에다 붙여서 긴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여기 이 간격 간격 곱하기 총 숫자가 되겠죠 명수의 합 40 해서 넓이를 구하면 된다 해서 160이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16번은 이해 된가요? 마지막 16번 문제가 조금 중요합니다 도수 분포 다각형의 넓이하고 히스토그램의 넓이가 같다는 거 그리고 히스토그램의 넓이는 따로따로 이게 몇 명이니까 다섯 명이니까 4, 5, 20 이렇게 하고 4, 9, 36 이렇게 하고 4, 8, 32 4, 10 그 다음에 4, 8, 32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 더하는 게 아니고 다 더하는 게 아니고 한 줄로 세워 가지고 한꺼번에 넓이를 구한다는 내용도 잘 알아둬야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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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